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지금 해외 힙합, R&B, 모든 블랙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스트리트 패션 리브 비디오를 만듭니다. 제 채널을 좋아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영상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저는 유튜브에서만 체감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편이니까 알아서 필터링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태국 힙합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대교체라고 하면, 제가 5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는 타이타니움을 좋아했거든요. 그때 태국 힙합을 처음 알았으니까. 다보이웨이 형님하고 이제 투피스 아웃사이드를 알았죠. 그러고 나서 방콕 여행을 좀 하다보면 더 많은 아티스트들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때 알았던 아티스트들이 원밀, 영옴, 다이몬드 엠큐티, 영구, 픽스드, 썰팔팔아, 시디건티 등등등등 이제 래퍼들을 알게 되었죠. 이제 그때 태국 힙합이 더 래퍼라는 TV쇼가 한창 인기가 있던 직후라서 더 래퍼를 통해서 알려지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 밀리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 아티스트들이 이제 한바탕 휩쓸고 간 뒤 뭔가 유튜브에서만 보면 코로나 영향도 있고 태국 힙합이 약간은 공백기가 있었던 느낌이 막 느껴져요. 새로운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자주 올라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그 사이에 몇 명 래퍼들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냥 헛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대로 작업을 계속 내고 꾸준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아티스트들이 결국은 대기만성으로 전성기를 맞이하는 순간이 오는 것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소개한 릴렉스와 사란이에요. 진짜 릴렉스 같은 래퍼들은 알다시피 이제 바이브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고 저도 한때 원미래 음악과 이렇게 릴렉스의 음악을 연관지어서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스타일이 약간은 그때는 유사성이 있다고도 저도 일부 생각을 했었고 근데 릴렉스는 점차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이제 음악이 조금은 다양하게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다양한 시도들을 정말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뭔가 릴렉스만의 어떤 음악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죠. 자 오늘 제가 소개할 릴렉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좀 릴렉스의 다양성? 음악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은 릴렉스의 라인이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트릭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 이거 저 진짜 감명 받았어요. 굉장히 퓨처리스틱한 바이브고 뮤직비디오의 연출도 굉장히 좀 특이한 기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대중성은 모르겠어. 근데 요즘에 릴렉스 음악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변화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되게 반응을 많이 하잖아요. 와 잘한다고. 릴렉스가 이제 전성기가 슬슬 오고 있다는 느낌을 전성기가 이미 온 것 같아요. 전성기가 왔다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 릴렉스의 라인입니다. 릴렉스의 라인입니다. 저기는 어디지? 저 꼬마아이가 지나가고 있는 홍등가 같은 곡 있잖아요. 인트로 사운드가 대박이야. 카오산로드 같기도 하고 나나역 나나플라자? 그런 쪽 같기도 하고 아니 전성기가 온 래퍼들은 무슨 음악을 만들어도 된다고 와 이거 미쳤는데? 뭔가 이 꼬마아이가 표정이 되게 대박이야. 연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뭔가 갈 곳을 잊고 방황하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가사처럼 약간? 아 대박이다. 저는 릴렉스의 이 오토툰 걸린 목소리 있잖아요. 되게 좀 원밀과는 결이 다르게 좀 약간 소울이 있는 약간 처절한 느낌의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여기 가성으로 이렇게 탁 지르는 부분 있죠? 와 여기는 진짜 와 너무 좋더라고 O 오 오 재밋는거는 릴렉스가 이런 СINGIN 랩할 때 바이브의 비율을 나눠보면 인터내셔널 한 바이브가 한 60정도 되고 로컬 바이브가 한 40정도 돼요. 그래서 되게 오묘하게 그 바이브 두가지의 바이브들이 섞이다보니까 되게 입체적으로 들리는거 있죠? 오 오 오 오 오 오ono 사랑 çalış fet 저 밤에 야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밤에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태국이 너무 가고 싶어요 내가 즐겼던 그 밤거리가 맞아요 누군가를 만났네요 저는 이 꼬마 아이가 마치 릴렉스의 어릴 때를 연기하는 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아니야 미쳤다 이거 아니 잘될 사람은 뭘 해도 잘된다고 와 이 곡은 진짜 좀 근저히 들었던 태국 힙합 음악들 중에서 좀 전율적이야 와 퓨처리스틱한 멜로디에 로컬 바이브가 있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어 와 몇 주 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 이제 릴렉스에 대한 걸 하면서 릴렉스의 음악이 변했고 굉장히 신선한 시도고 충격적인 시도를 했다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좀 충격적이었지 뭔가 발라드 같은 음악에 릴렉스가 랩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야 되게 세련된 거예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느껴지면서 그 뮤직비디오 이후 뭔가 멋있는 음악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도 릴렉스는 멋있는 음악들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한 번 딱 잘되기 시작하면 이제 부스터를 단 거지 부스터가 가동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릴렉스한테는 와 저는 이 뮤직비디오의 그 독특한 연출 기법이나 그 뮤직비디오에서 느껴지는 약간 미래적인 미래적인 바이브 같은 것들도 다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방콕 여행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다녔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기간 때는 몇 년 동안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꼬마가 걸어가는 밤거리를 보는 순간 너무 그리운 거야 갔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진짜 이 비디오는 어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릴렉스의 곡들을 몇 개 좋아하는 곡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즐겨두는 뭐 Zero to Hero 같은 곡들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수준이 있다고 해야 되나 완성도 높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뮤직비디오나 음악적인 퀄리티 여러 가지를 다 생각했을 때 미쳤어요 원래 바이브가 좋은데 뭔가 좀 더 성숙하고 숙련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바이브라서 저는 더 좋게 들린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videos Ы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